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님께서는 공부하는 내내 호연성도 보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김호연 성도뿐만이 아니라 상대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는 자세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오랫동안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앉는 건 잘하는데 또 무릎 꿇는 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님께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이렇게 하셨냐.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주문을 읽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대신명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신명님들을 모시는데 그 신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몸의 기열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무릎만 아플 뿐이지 우리 인체의 몸통 그 자체는 기열이 순환되는데 전혀 막힘이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릎 꿇는 게 힘들지만 그 시간을 점차 늘려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게 되면 내가 허리가 벌써 딱 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세상에서도 몸을 가장 잘 받쳐주는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다. 무릎 꿇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행법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턱은 살짝 당기고 그다음에 눈은 크게 뜨거나 완전히 감지 않고 반개를 하죠. 중간쯤에. 중도를 취하는데 그래야 내가 의식이 너무 혼침, 졸리거나 그런 것도 안 생기고 눈을 크게 뜨면 사물에 끄달리니까 그걸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그리고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서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 허리를 세우는 겁니다. 기존 수행법에서도 좌선의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뼈를 곧게 세우는 일이다. 등이 가장 중요하다. 똑바로 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도 이렇게 산이나 나무처럼 꼿꼿이 앉으면 당신의 몸은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꼿꼿한 자세로 앉으면 척추가 바로 선다. 그래서 기열 순환이 제대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에 대한 도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태상중도사님께서는 수도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 허리를 반드시 펴라. 이게 도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주 이렇게 참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도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쫙 펴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키가 있는데 이 등이 키처럼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특히 수행을 하시던 조상님들이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허리를 똑바로 펴라. 허리를 펴면 잡념이 안 생긴다.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든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허리를 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인체가 있는데 위에 백회가 있잖아요. 백회는 모든 양기운이 모이는 혈자리가 백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자리가 모인 혈자리를 회음이라고 해요. 아까 소변과 대변 나오는 그 중간이죠. 이것을 상상으로 꼬챙이로 딱 꽂았을 때 일직선으로 딱 돼야 이걸 축맥이라고 하는데 자세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제대로 기운이 소통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모든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도 닦는 것도 그렇고 수행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이 공부의 공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와 힘력자가 합쳐진 건데 이 공자는 뭐냐.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 밑에 있는 건 땅입니다.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지에 내가 천지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을 지지하면서 하늘 땅을 내가 떠받친다. 내가 천지와 하나 되고 또 천지의 뜻을 이루면서 바로 천지를 지탱한다. 그런 신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경에 이렇게 인간의 궁극의 자리를 얘기하는 바로 태일의 신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천지를 떠받들면서 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인간이 정빵이 되는 것입니다.